북한의 인권백서 발간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가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인권실태 억지 주장을 펴면서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습니다.